먼저 가시겠습니까, 양푸대? 영어로 해주세요. 네. 일단은 매니매니 옵션. 아, 좋아. 매니매니 옵션. 스플일 옵션. 퀄 옵션. 앤드 세이프티. 노팔 스쿨. 자, 이제 우리 덕팀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저희 덕팀 매물은 이제 용산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가 조금 익숙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장보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 가면 장보는 게 다 있어요. 뭐 펴듯이 다 있어요. 뭐라든 가든 또 다 있고 방도 있고 또 이코드 님이 또. 네. 밑에 마트도 있어서. 했던 얘기잖아요. 뷰 좀. 아, 뷰도? 아, 뷰도 되게 좋고.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노래 분들보다 한국말 잘 못하고. 괜찮으신 거예요, 진짜? 일단 제 남편분은 처음 뵙는데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 오픈 더 핫. 작은 선물? 오픈 더 핫. 아, 기프트. 아, 기프트. 자, 이제 그레인의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노코디는 이 영패를 끊을 수 있을지. 한번 가봅시다. 자, 덕 팀의 하늘 좋은 팬타 수냥. 복지민의 화이트 커버드 밀라냐. 그레인의 선택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홍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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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홍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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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하우스. 서두UM. 진짜 뭐야. 어쩌노래? 저 절한 하우스? 저 절한 뭐? 한 번도 못 이기고 이제 좋다. ete BUT STEVEN SCHALLS. 장남아, 우리가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The kids like the big space. Big space? Big space. It has the space that we had in Portland in our old house, but it has the traditional feel of a Korean house.